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맨 닷컴에서 조은달 역을 맡은 표지훈입니다. 한림예고 1기 친구들과 함께 대본 각본을 쓰면서 너무 힘들었고 또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었는데 이렇게 잘 연습하고 노력해서 연극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사랑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6년에 창단한 극단소년. 저를 비롯한 극단소년 배우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슈퍼맨 닷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많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